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의외과 16학번 최수지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학업생활을 토대로 의미가 남는 수업 만들어가기를 주제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간 학교에서 다양한 교양 및 전공과목을 수강하며 나름대로 느낀 것도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교양과목을 수강하며 시야와 견문 또한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때 든 생각인 이왕 수강할 거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해서 무언가 남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가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다 보니 자연스레 나쁘지 않은 학점도 부수적으로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출석하기일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평소 수업하시는 내용이 곧 시험에 출제되기 마련인데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수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꾸준한 출석으로 강의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꼼꼼한 필기입니다. 출제 범위는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에 수업하신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내용을 잘 기록해두어야 이를 토대로 시험기간에 보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강조하시는 부분인 표시를 반드시 해두어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수업 중에 언급되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려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필기 방식을 달리했는데요. 입문 분야 교양 수업의 경우 아무래도 끊이지 않는 많은 말씀을 기록해야 하다 보니 노트북을 통해 빨리 받아 적는 편이 편했습니다. 평소에 각 회차별로 파일을 잘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과대학에서 수강했던 일반 화학이나 미적분학 같은 수업의 경우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데에 수식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도표나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손필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과목에 따른 적합한 학습 방식 채택입니다. 과목 특성에 따라 필기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것처럼 학습하는 방식도 과목에 따라 최적화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자면 작년에 이과대학에서 들었던 일반 화학이나 미적분학 수업의 경우 개념 그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개념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적용해보고 실제로 수식을 적어가며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과목의 경우 단순히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개념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거 기출 문제나 주교제의 뒤편에 실린 연습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입문 교양 수업의 경우 개념 그 자체 또는 교수님께서 어느 한 이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블랙보드에 업로드된 강의 자료와 함께 평소 작성해 두었던 필기를 보며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과 해석을 다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복습입니다. 작년에 수강했던 전공 수업의 경우 다루는 내용이 적지 않았기에 수업을 듣고 일주일 이내에 복습하면서 내용을 상기하려 노력했습니다. 평소 꾸준히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었기에 시험 기간에도 한결 수월했던 기억이 납니다. 끝으로 질문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가끔 잘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겠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 버리면 그 내용은 결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던 수업이 끝난 직후이던 교수님께 여쭤보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지식이 온전히 자기 자신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점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있는 강의 만들어가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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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